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타덕스 여러분. 수풀림수학의 이현선생입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해야 되지만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올해는 4월 24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정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했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역대급으로 좀 관심이 낮았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고1 과정이 아니고 중학교 전범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현재 고1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아마 예비 고1 친구들이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할 때 작년에 어떤 것이 실제가 되었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시험을 시험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여러가지 도움될 만한 우수들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후반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6번부터 가볼게요. 16번.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다. 이긴 사람은 4점을 얻고 이긴 사람은 4점을 얻고 그 다음에 진 사람은 1점을 얻습니다. 진 사람은 1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B기면 두 사람 모두 2점씩 얻는다. B기면 2점이 돼요. 문제가 좀 단순한 구조인 이유가 4점을 얻고 1점을 얻고 2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잇는 상황은 아니죠. 플러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10번 하고 난 결과 A는 27점을 얻었고 A는 27점을 얻었고 그 다음에 B는 21점을 얻었습니다. B는 21점을 얻었습니다. 총 10번을 시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는 A 기준으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A가 이긴 횟수이기 때문에 A가 이긴 횟수를 A번이라고 하고 진 횟수를 B번이라고 하고 B기면은 10번에서 A와 B를 뺀 것이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B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A가 이기면 B는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이긴 횟수가 A가 아니고 이긴 횟수가 B가 될 것이고 진 횟수는 A가 될 것이고 B인 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A라는 녀석의 입장에서 27점이 되려면 A번이 이겼는데 4점이고 그 다음에 1점 얻었는데 B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A-B는 2점씩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10-A-B 이렇게 그쵸? 됐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B의 입장에서도 21점 얻었는데 B번 이겼으니까 4B 더하기 A 더하기 2에다가 10-A-B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전개해서 두 개 열림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윗줄부터 4A 더하기 B 더하기 20 4A 더하기 B 더하기 20 마이너스 2A 빼기 2B 는 27 이렇게 확인되고요. 그럼 4A 빼기 2A니까 2A가 만들어지고 B는 마이너스 B가 만들어지고요. 20 넘어가면 7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두 번째 이번에는 A 더하기 4B 더하기 20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21입니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에다가 B는 2B가 되네요. 그것이 1이다. 이렇게 확인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A예요? B예요? A죠. 그 B를 없애겠습니다. 여기다 두 배 해줄게요. 4A 빼기 2B는 14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3A는 15가 만들어져서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A라는 숫자는 얼마다? 5다. 이렇게 확인되겠죠. 그럼 정답이 3번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아주 단순한 문제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낯선 유형은 아닌데 문항 번호를 보면 알겠지만 16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3월 학년 평가 특징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 중학교 도형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어서 아마도 17번에 이 문제가 나와 있으면 좀 막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우리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내심과 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는 지금 90도보다 큰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A, B랑 A시 똑같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A이고요. 그 다음에 B이고요. C이고요. 또 하나 A, B, C의 내심을 I라고 한다. A, B, C의 내심을 I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내심의 특징이 뭐죠? 내심? 내심. 내심 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각 선분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내심은 각을 반씩 잘라서 만든 교점이에요. 이 각도 이 각도 다 똑같이 반 잘렸을 거야. 이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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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O, A 길이와 O, B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이등변을 만든 상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랬는데 I, B, O I, B, O가 33도일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3도일 때 A의 크기는 물어봤습니다. 이 각도를 물어봤죠. 아까 전에 이걸 절반 잘렸다 그랬었으니까 그럼 이거를 X라고 쓰겠습니다. X라고 쓸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아까 전에 외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보라색 두 개가 서로 반지름으로 똑같은 애고 반지름으로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X란 각도 여기 X란 각도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도 X-33이라고 딱 쓰는 순간 내심과 또 이어져서 아, 이 녀석은 그러면 여기도 X-33이겠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B쪽에 있는 이 각도 두 개는 2X-66이라고 보여요. 이등변이기 때문에 2X-66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X였죠. 이제 여러분 이것을 다 더해서 180 만들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따라서 X 두 개 에다가 2X-66이 두 개니까 4X-66 곱하기 이해하시면 132네요. 이걸 더한 것이 180도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X 여기 X 아니면 여기 직각 잡아가지고 X 네모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한 것이 180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6X는 180도하기 130 이해하시면 310이네요. 따라서 X는 6, 5, 30 6, 2, 12 52도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A라는 각도는 AX가 두 개였죠. 104도가 답이 되겠지. 그죠? 정답이 그래서 4번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네. 네.